어? 어? 이 뭐야? 이야아아아 일단 하나씩 뽑읍시다 이제 자 빡드 빡드를 뽑아야겠네 빡드 딱히 끌리는 친구는 사실 없어요 실버요? 아니 왜 실버를 뽑으라 그래 너무하네 간다 자 자 블랙 하나만 줘 블랙 하나만 블랙 하나만 받아요 블랙 이거 화이트 같은데? 실버도 아니고? 아 실버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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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누구? 블랙볼이다 누구야? 누구지? 블랙볼인데? 누구지? 누구지? 에레안 대수구나 오오 그 다음에 뭐야 근데 똑같잖아 블랙볼이다 가자니가도 있네 가자니가 역시 등본 역시 등본이네 등본 에이 골드 진짜 에이 진짜 얼굴 파손은 두더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패치는 제가 따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음 이건 검정개 안 나오네 검정개 필요한데? 검정개 필요한데 검정개 제발 실버 오지게 나오는데? 진짜? 저 금수지 아니에요 어? 맨시티 같은데 맨시티? 잔해 같은데 잔해? 아닌데? 누구야? 누구지? 맨시티인데? 아닌가? 아 라포르테 라포르테구나 내 얼굴을 봐서 잘 모르겠다 수비가 엄청 나왔어요 파르소로 나는데 이거? 또 수비 같은데 이거? 랑글렛 오케이 랑글렛 계셨다 랑글렛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근데 블랙이 벌써 두 번 나와가지고 연속으로 안 나올 것 같아 블랙 이제 한번 블랙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잇 안나오네 역시 안나오네 가자 가자 아잇 안나오네 패치했어요 축하드려요 올리브 칸 올리브 칸 오케이 올리브 칸 아아 칸 사왔어 아아 레전드 두 개 나왔다 연속으로 아아아 진짜 아 이거 칸이 나오네 아 짜증나 칸이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실버에이 아 이제 마지막이다 그암 뽑아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어 블랙볼이다 블랙볼 블랙볼이다 어 이거 리옹인데 리옹 이거 리옹 같은데 리옹 리옹에 블랙볼 나올 래가 있냐 누구지 아 데파이 데파이가 블랙볼이구나 오케이 자 아직 걷고 봐 이제 칸이 세 번 나온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를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애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애 저 개인적으로 칸이 세 개가 상징적으로 나오는 건 거의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칸 먹자 물잠 드실라 예 아 고생했어요 올리버컨 여기있다 육성 칸을 먹이자 칸 여기있다 여기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쭉쭉 올라가라 쭉쭉 올라가라 쭉쭉 올라가라 무럭무럭 저러라 칸 무럭무럭 뭐야 일밖에 안 들어가네 아잇